아로마 아로마 가가 언구 연막탄 포션 거자가 지나서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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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둘 바를 모르겠네 때리고 튀는 미친 로봇 포션 아니 엘리트 좀 쌉쌉 뭐 카드가 거지 같은 것만 나와 카드가 거지 같은 카드만 나오는 이유는 거지 같은 캐릭터를 잇기 때문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과연 아슬아슬 했네 코어 서울주의 똥분열 똥분열이 더 날수도 있겠다. 탱 흑 흑우 부적 서순 쪼개낸 가면 아 근데 감정의 조각 있으면 저거 그냥 쓰레기 아님 백분열 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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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다. 축전기 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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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퍼 컴드 컴드 필요함 냉정함이나 줘 뽕이 이펙트야 넌 기계자니 이펙트야 넌 기계자니 황금 케이블 케이블 영채화 소각모음 강화해주면 쓴 뭐? 저런 내 소각모음 돌려주면 안됨 제꺼잖아요 제꺼잖아요 환불은 어 데디 재건하자 영채원들 올해 포도동사 어떻게 될지 궁금하구만 디펙트 얻어맞음 공법으로 포도를 더 빨리 키울 수 있다 내 포도 어디간 이렇게 디펙트가 맞으면 포도가 더 빨리 큰다 그 어 흐어어어 퐁봉 슉 더울 지역 흉 여기 으gl 태울 그리 다 carrier 대운 이펙트 진짜 위험한 덱 됐네 이펙트는 중에서 올령 빠따조 영트워트 기름먹여 키운 포도 디펙트도 기름먹나 근데 알골좀쓰고 고기 먹어야지 여미 뭐? 영트와 내장 써봐야 소용없다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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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보 안나오나? 핫팍이 쓸 수 있는 덱도 아닌데 터보 안나오나? 핫팍이 쓸 수 있는 덱도 아닌데 온 핫팍이 침대 제발 가지 와 디펙트는 아카베코 효과를 엘리트 반피 만들고 쓰네요 해왕색으로 딜을 넣는 건가요? 디귿디귿 내 영체와 신성만 빨리 잡혔어도 다 살리는 거였는데 근데 진짜 터보 좀 좋아 해식해 줄래? 미라손은 아까 빠졌던 것 같고 미라손 빠진 게 이번 판인지 저번 판인지 이건 누구의 기억이지? 소완이 디그릇 미션 디그릇 지키 아 디그 디그 디그릇 36방어니까 9댓 맞고 고기 먹으면은 시간이 다 됐느니라 그래 다 됐지 잘가거라 아 왜 한대만 아니 으아아아아아 트래쉬 게임 응 한 대도 안 때릴 거야 트래쉬 게임 전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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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맨 밑장 16체력 만들려면 6댐 맞을 수 있나 아니오 또 분열 왜케 분열을 많이 했을라임이야 2댐 맞을 수 있나요 2댐 맞을 수 있나요 3댐 맞을 수 있나요 1댐 맞을 수 있나요 6초 롱롱 병... ㅅㅅㅅ 세상에 냉정함 딱 두 개 있대 그 비도다 어떻게 두 장이나 뷰비두밤 어디 있는지 정말 궁금하구나 뷰비두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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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체와 다 쓰고도 이길 수 있나? 뷰비두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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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40 50, 60 어저 보수 보수 설마 뒤네털마 ünkü 적금 한번 에서 시작 다 emo измен 갈뺑이 맞붙어. 아니? ians 미친 저 맥투성이 저거 다 정리할 수도 없고 패턴 미쳐가지고 맞아서 암흑 키워 단합격에 맞기 D형 체마로 한 번 더 버티고 이중시전 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이중시전 쓰기 전에 죽으면 어떡함 죽으면 어떡함 죽으면 어떡함 죽으면 다시 하면 된다 암흐흑 암흐흑 암흐흐흑 암흐흐흑 암흐흑 암흐흑 암흑시전 컴파일 도라이 아 미래손 까먹었다 밀집 제발 내 밀집좀 놔둬 내 밀집좀 깍지마 제발 이펙트도 울 수 있었다면 울었을 텐데 흐흐흐 흐흐흐 함 음 밀점칩만 안 깎였어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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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홀로그램에서 컴파일 드라이버까지 가져오면 안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3927 30 12담 에이 아이 까까 털 죽어날려 이씨 코어사울지 쓸일없고 털 보아나더 이제 고동댐 못막는데 그 바람에서 냉정함 하나 나온게 억가야 아이 이게 억가지 복제포션 기계학습 했어야되나 복제포션 기계학습 복제포션 기계학습 공격 내가 빠졌습니다 쓰레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영체와는 절대 못쓰고 사하라 사막 보다 더 더운 구지 사막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구지 사막을... 다음 턴에 뭐 뽑아야 사네... 이 쓰레기 들어오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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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쿠아 포션은 거의 의미가 없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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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보면 컴파일 드라이버 필요 없을 때도 넣는 게 나은가 싶기도 하고 결국 필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선코라면은 컴파일 필요 없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